해설 들어갑니다. 1번 다음은 세가지 퇴조구조를 특징에 따라 구분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물결 모양 흔적 남아있으면 연흔 사측리가 여기 나와있으면 비는 건열 자 기억은 바로 해결되구요. 퇴조물이 공급된 방향을 알 수 있다는 기억에 대한다. 그렇지. 사측리는 이루하니까. 됐고 비는 수심이 깊은 환경, 건열이 수심이 깊은 환경은 아니죠. 건조해서 쫙쫙 갈라진 그런 흔적입니다. 자 정답은 3번. ㄱ, ㄴ 되겠고. 다음 2번 문제 지구에서 xy 단면의 지진과 지진파 단층 촬영 영상과 지표면상의 지점 a, b를 나타낸 것이다. xy의 단면이 쫙 펼쳐져있고 지표면상의 a랑 b를 지금 이렇게 표시하고 있어요. 자 갑니다. 온도는 ㄱ 지점이 ㄴ 지점보다 높다. 지진파 속도 편차가 마이너스 편차가 나타나는데가 온도가 높고 플러스 편차가 나타나는데 온도가 낮은데죠. 같은 깊이에서 밝은 색, 어두운 색 밝은 색 쪽의 온도가 높은 거예요. 됐고. ㄴ, a는 판에 수렴형 경계에 위치한다. 여기 수렴형 경계를 할 수 있냐? 지금 뜨거운 물질이 쭉쭉쭉쭉 제외서부터 이어져 있거든요. 여기 수렴형 경계에 위치하지 않아요. 됐지? 그리고 실제로 지금 지도상의 위치를 봐도 x가 여기거든요. 여기 유럽 서쪽의 대서양 언저래요. 그치? x 조금 오른쪽에 a가 있거든. 대서양을 가로지르는 중앙혈형 이 언저래 어딘가 있을 거거든. 그러니까 a가 판에 수렴형 경계에 위치한다. 라고 보기에는 이거든 저거든 적절하지 않습니다. ㄷ, 비하부에는 외곽과 멘트를 경계해서 상승하는 풀룸 이것도 아니죠. 자, 여기는 지금 주변보다 온도가 낮은 물질들이 이렇게 분포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뜨거운 풀룸이 상승하는 지역이다. 이거는 아니죠. 됐어? 좋아. 정답 1번. ㄱ. 넘어가고. 3번 문제. 자, 은하 종류별 특징. 가나다는 타원 막대나선 불규칙이나 그 다음 그림은 어느 은하의 가시광선 영상인데 딱 봐도 막대나선 은하다라는 거 바로 견적이 나옵니다. 이 은하는 가나다 중 하나에 해당한다. 잠깐, 이 빵에서 이 칠로 구분하는 건 타원 은하 그리고 중심부에 막대의 구조가 보이는 건 막대나선 은하 그럼 나머지 하나는 문제에서 제시된 불규칙은 하겠죠. 됐지? 그럼 얘는 다에 해당하는 거고 이 세븐은 이 영보다 구 모양에 가깝다. 아니지. 숫자가 작은 게 편평도가 작은 구 형태에 가까운 거 숫자가 커질수록 조금 더 찌그러져 있는 편평도가 큰 구 모양과는 좀 다른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규칙적인 구조가 없다는 기억에 해당한다. 맞지? 기억은 아, 나는 불규칙은 하다니까요. 됐습니까? 좋아. 정답 4번. 이 문제는 사실 뭐 그냥 암기죠. 암기. 기본 암기가 되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자, 다음 네 번째 문제. 좋아요. 4번 갑니다. 자, 다음은 심층수형성에 빙하가 녹은 물의 유입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입니다. 자, 탐구활동 관련 문제인데 실험의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어, 심층수형성에 빙하가 녹은 물이 유입됐을 때 미치는 영향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어, 표층일도가 감소합니다. 침강이 약화돼요. 오케이. 자, 그거 머릿속에 떠올리고 분정입니다. 수조에 기억, 수온이 10도씨, 염분이 34PSU인 소금물을 넣는다. 이 수조 안에 있는 물이 기억이야. 10도씨 34PSU. 됐죠? 그 다음 B커 A, B커 B 두 개를 준비해. B커 A는 10도씨 36PSU. B는 10도씨 증류수 50에 조각 얼음 50g을 넣어 녹인데. B커 B에는 염분은 아예 없는 거예요. 어? 됐지? 좋아. 그 다음 A, B의 서로 다른 색의 잉크를 떨어뜨리고. 자, A를 일단 수조 안에 있는 물에 붓는 거지. B커 A에 있는 물. 이게 이제 저기 니은으로 표시된. 10도씨 36PSU.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그럼 A가 얘보다 밀도 크잖아. 수온 같은데 염분 높으니까. 그럼 A는 자연스럽게 밑으로 쫄래쫄래쫄래 가라앉으면서 수조의 밑바닥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B커 C를 또 준비해서 C에 A랑 B를 100g씩 섞는대요. 됐지? 여기가 중요한데 C는 여러분들 A랑 B를 100g씩 섞은 거거든요. 근데 B는 그냥 물밖에 없어. 얼음 녹으면 결국 물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A가 36PSU. 용액 100g에 용질 36g이 들어가 있는 거야 지금. PSU 단위로 본다면 36g이라고 할 수 없겠다. 그치? 1000g당 36g이 있는 상황이 36PSU니까 정확하게는 100g이면 3.6g의 용질이 있는 상태야. 근데 거기다가 그냥 물을 100g 추가했어요. 그럼 전체 용액은 2배인 200g이 되고 용질향은 변함이 없는 꼴이라고. 맞지? 정밀하게 계산하지 않아도 C는 일단 10도 C보다는 온도가 조금 낮을 테고 염분은 요거의 절반이 18PSU가 될 수밖에 없어요. 괜찮아 무슨 얘기인지? 물 100g을 추가함으로써 용액은 정확하게 2배가 됐지만 용질의 양은 똑같으니까 농도는 절반으로 주는 거지. 이게 C가 돼요. 그래서 얼음 넣어 녹인다라는 것 때문에 C는 물이 차가워지는데 C는 그러니까 A보다 물이 차가워지는데 그럼 A보다 C의 밀도가 커지는 건가? 이 생각을 하기에는 염분이 너무 많이 낮아져요. 됐죠? 그래서 C의 소금물을 수조 반대쪽 벽을 타고 내려가게 천천히 붓게 되면 C는 아마도 기역, 수조 안에 있던 물보다도 밀도가 작아서 그냥 위에 둥둥 떠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염분이 너무 낮아야.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수온염분도를 문제에다가 그려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그러면 실험 결과 A 소금물이 수조 바닥으로 가라앉는다. 그 다음 C 소금물은 안 가라앉아요. 됐지? 그래서 기역보기. 밀도는 기역이 니음보다 작다. 어, 기역이 니음보다 작다. 파악됐고, 니음보기. 수조 밑으로 가라앉아 A 소금물을 아래쪽으로 파고드는 게 여기에 들어가는 건 적절하지 않아. 됐습니까? 그 다음 디귿. 활발해진다는 B에 해당한다. 자, 잠깐만 심층수영성 장소에 빙하가 녹은 물이 유입되면 심층수영성이 활발해지겠냐? 활발해지지 않지? 됐지? 정답은 1번 되는데 이거 설명 잠깐만 좀 더 해볼게요. 일단 수온 10도 C. 자, 기역은 34 PSU. 수조 안에 있는 물은 이 수온염분도에 대략 이 정도에 표시가 되고요. 니은으로 표시된 A는 36 PSU. 어? 됐지? C는 수온이 몇 도가 되든 간에 염분이 18 PSU면 36, 34, 32잖아. 저쪽 어딘가에 18 PSU 표시되고 거기에 등밀도선 이렇게 지나가는 어딘가에 C는 표시가 될 거예요. 이 수온염분도 상에서 오른쪽 아래로 갈수록 밀도값이 증가하는데 C는 저쪽 어딘가에 있기 때문에 수온이 몇 도 C냐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10도나 그보다 낮은 상태라면 밀도값은 기역이든 니은이든 얘네랑 비하할 바 없이 되게 작을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면 무슨 얘기인지? 좋습니다. 그래서 C는 아예 위에 둥둥 떠 있을 것이다. 이게 보다 적절한 해석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뭐 잠깐 설명드릴 때 나왔던 PSU 단위 이게 천분율로 계산되는 거기 때문에 36 PSU면 용액 1000g 1kg 땅 용질 36g 있는 그게 36 PSU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 부분도 한번 살포시 생각해 주시면 좋을 듯 하고 자 정답 1번 다음 5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정답 1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